프렌드, 프렌드. 잠깐만 기다리면 내가 택시 갈게. 오케이. 택시, 택시. 스톱, 스톱. 저 인간 뭐 하는 거야? 스톱, 스톱, 스톱. 택시. 아니, 서재윤 씨는 또 왜? 스톱, 스톱, 스톱. 맞다, 택시. 어, 얼른 타, 얼른 타, 얼른 타.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아, 땡큐 프렌드. 바이. 아저씨. 아저씨. 우리 프렌드 주시면 뭐 해주세요? 스톱, 스톱, 스톱. 기사님 죄송해요. 제가 오늘 조금 먹었거든요. 술 냄새 많이 나죠? 아, 뭐. 제 집이 어디냐면요. 삼도동, 삼거리 가서 제가 알려드릴게요. 골목 꺾어서 전부한테 두 개 지나야 돼서 조금 복잡하거든요. 여보 안 좋은 일 있으셨나 봐요? 그러면 제가 오늘 정말 개떡같은 인간하고 노예 계약을 맺었거든요. 노예 계약이요? 네. 그냥 개떡도 아니고요. 개도 안 물어가는 개떡이에요. 웃기죠? 응? 기사님 지금 웃었죠? 아, 아니요. 아니, 웃었잖아요. 아무튼 그런 인간하고요. 제가 자그마치 15년이나 얼굴을 봐야 되거든요. 제 인생이 너무 불쌍하잖아요. 안 그래요, 기사님? 아니, 그냥 소리만 낸 거예요. 제가 진짜 침을 뱉겠습니까? 진짜 뱉은 줄 알았죠? 제가 또 성내와서 하나 기가 막히거든요. 잠시만요. 이거 뽀비고요. 이거 화나 뽀비. draw a big chair. 뽀비가 늑재를 욕 seeing it. cervical가 포um convention Kakye's 내백 puppet Eggie'm 뿀뿀뿀뿀뿀뿀뿀뿀띠 rabbanda다 un glittering っぽ뿀뿀뿀뿀뿀뿀뿀뿀뿀뿀뿀뿀뿀뿀뿀뿀뿐뿀뿀뿀